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공보수석 한민수입니다 지난 1월 6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구상을 밝히신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내일 위촉식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발족 의의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통합을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진보, 보수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어 기관입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의 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와 입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동위원장 2인, 3개 분과 7인씩 21명입니다 각계의 추천과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동위원장에는 17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신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영호 전 국회의장 두 분이 맡게 됩니다 정치분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분과는 위원으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상돈 전 국회의원, 정병국 전 국회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 이렇게 7분입니다 다음은 경제분과입니다 경제분과위원으로는 김광림 전 의원, 최은열 전 의원, 유의로 전 경제부총리, 민병두 전 의원, 임종용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끝으로 사회분과는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식약처장을 지낸 김승희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김현권 전 의원,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렇게 7분이십니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가회의가 정례와 개최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취지를 살려 위원 상호 간의 합의점 도출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초까지 분가위별로 도출된 제안을 정리해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만 분가위별 최종 보고가 있고 11월 말까지 전체회를 거쳐 입법과제 및 입법과제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실무지원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 차장을 중심으로 한 단장으로 한 총괄지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정치분과는 국제사무처 법제실, 경제분과는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사회분과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이 지원하게 됩니다 국회 도서관과 국회 미래연구원은 해외 및 국내 자료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일 위촉식에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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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